한국국토정보공사 예산 확보를 많이 실수하는 기사를 많이 드리고 저희들 업무의 95% 이상은 정치하고 자연 무관한 순수한 행정입니다. 그래서 혹시 저희들이 정치적 행보들에게 정치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그런 활동을 거의 하지 않습니다. 당이 다르거나 운영에 대해서 좋은 일을 해야 happens. 우리의 구간의 이익은 없을 것인지 안 믿고 확신하고 우리 국토의 균형 발전이 굉장히 중요한데 국토의 균형 발전 뿐만 아니고 대전광역시대의 동서부의 균형 발전이 굉장히 중요하다. 그래서 시장님께서 앞으로 시장을 이끌시면서 적어도 원도심 부분에 대한 도심 재생 그리고 대전의 균형발전 정책을 강력하게 추진해 주시면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스페인 바로새로 나갔는데 시의 원도심 재생 사업을 하는 걸 보니까 대전시 도시공사 같은 시공사가 신도시 개발에 주력하는 것이 아니고 원도심 재생 사업에 적극적 하는 모습을 봤습니다. 대전시 도시공사가 그동안 신도시 개발 이런 데 앞으로 사업을 좀 줄이시고 원도심 재생 사업을 직접 좀 반영해 주시면 어떨까 이런 생각을 좀 했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참 감회가 새롭습니다. 함께 일하던 우리 공직자들도 한자리 앉아있고 공간도 늘 그 공간에 대해서 감회가 새롭습니다. 대석부가 점수로 돼 있어서 다른 데와 소통이 참 어려운 곳이 안타까웁니다. 제가 한번 감회 드렸던 그 이름이 한번 가치인다는 동서 번역노라고 했습니다. 서구 평성스러운 가치를 건너서 대화지구를 들어가서 대화지구의 공간에 무대된 사업지구가 대화지구 재개발한 사업지구 중간을 가르치면서 술부를 건너서 넘어가야만이 대덕구가 동서 하나씩 소개될 것 같습니다. 원도심 재생 사업과 신도시 건설 사업이 상충을 합니다. 그래서 신도시 건설 사업의 업종을 두면 원도심 재생이 늦춰지고 안 되고 그걸 조금만 늦춰주면 원도심 재생 사업을 좀 더 활기할 것 같아서 이거는 결국 시정의 철학의 문제인데 이 점에 관해서 원도심 재생 사업의 지장을 받지 않도록 신도시 건설 사업의 시기를 조정해야 되지 않겠냐 이런 생각합니다. 전 충남 분들은 좀 정지하다 가지고 이 요구가 타이밍이 늦어요. 국회의원들한테 설명을 할 때도 좀 미리미리 얘기를 해주셔야 미리미리 준비를 합니다. 그런데 임박해서 얘기를 하면 저희들도 발을 동당불르고 쫓아다녀 봐도 이 문제 해결이 잘 안 되니까 서남북권 보완심도시는 사실상 대전에서 남은 마지막 도시의 역할을 하기 때문에 질재대로 건설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특히 한번 건설하면 100년 정도는 보고 도시 건설과 설계에 임해주셨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기 이제 우선 당장 현재도 지금 교통 정체가 심각한데 이제 입주가 시작되면 교통 대란이 예상되는 만큼 새로운 도로의 건설이라든가 또 이 부안 배로, 단풍 배로의 교계 건설 등의 대란이 시도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보다 좀 실효성 있고 실태적이고 또 지속적인 그런 논의가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그런 상식적인 협의 공조체가 필요하다. 보다 좀 긴밀하고 강구하게 논의가 이루어져야 되겠다. 세종시 과학베트 청주공화 5선 KTS 연계에 연계된 그 유성지역의 연계, 도시철도 2호선 연계 부분은 이미 과학베트 관련해서도 상당 부분 논의가 15년 전에 된 건데 대전시에서 이에 대한 문제에 대한 것이 조금 이해가 안 돼있지 않나 싶고 대화를 좀 하겠습니다. 그리고 도시철도 2호선 조기착공이 대전지역사회의 용안인데 이 부분도 좀 긴밀한 협의를 좀 해야 되겠다. 유성복합통연도 그렇고요. 원도시냐 아니면 심도시냐에 관해서는 저는 원도시 쪽이 맞다라는 그런 철학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대전 서부의 국회의원이기 전에 대전 전체로 봤을 때 지금 세종시라든지 과학베트는 새로운 성장의 동료이긴 하지만 원도시 발전의 한 측면에서는 상당히 부정되게 될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서구에도 그런 조짐이 없지 않고요. 그런 관점에서 원도시를 활성화하는 좋은 방법으로 우리가 금산이나 우천의 부식화, 통합 이런 것들도 한 번 장기적인 관점에서 고민해볼 필요가 있다는 생각입니다. 여기 자료들이 있다시피 추진주체, 국가가 추진주체인 사업도 있고 또 광역시가 추진주체인 사업도 있고 지방자치, 국가추진주체, 교육청 등등이 있는데 가능하다는 구청장 교육관까지 확대할 수 있는 그런 시장단계가 만들어지는 어떻게든 하는 생각이 들고요. 저는 원도시 쪽팟이에요.